한국 구세군 11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국제 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이 어제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서울 남서울 지방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콕스 대장은 이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구세군이 과거의 업적만 즐길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복음 전파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3년부터 제20대 국제 구세군 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안드레 콕스는 다음 달 5일까지 한국 구세군 110주년 기념 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